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땅에 기금을 보내리니 사람들 배고파하고 말을 다하리라 그것은 먹을 것이 없고 우리는 없음이 아니오 주 말씀을 듣지 못하리라 그날이 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하나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날이 오면 주께 감사하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 다시 오시리니 그날이 오면 이리 받아 저마다 말씀을 찾아야 되지만 지치고 나고 쓰러질 때 날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님 다시 오시리니 나의 하나님 우리 가슴에서 속하시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말씀하시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우리 가슴에서 속하시네 우리 가슴에서 속하시네 우리 가슴에서 속하시네 그날이 오면 주께 감사하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 다시 오시리니 그날이 오면 주께 감사하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 다시 오시리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우리 가슴에서 속하시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줄게 감사하리라 내가 아시는 황민에게 아니면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날이 오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 오면 줄게 감사하리라 내가 아시는 황민에게 아니면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보혈이 오신 이름이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글씨 은혜 나를 사게 하시네 완전한 주사랑 나를 잃으시네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혈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글씨 은혜 나를 사게 하시네 꼭 더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고연에 주님의 고연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뜻을 하느님 아버지 이번 경고를 통하여 저들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족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를 못 따라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못 달라고 저희 집으로 두 손 높이 일고 주여 머무리시고 더운 소름이 닫히나 주여 아버지 나의 가난에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나의 가난에 예 예 예 예 예 예